한국국토정보공사 총 입장하여 낚으십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지를 받아서 제정된 헌법입니다. 몇몇 사람의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동의와 국민적인 정당성을 도여받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리가 있겠죠. 그것이 소음으로 표현이 되는 소리가 있겠고 음악이라고 표현이 되는 소리가 있겠고 한데 나는 그냥 음악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음악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음악이라는 소리를 흘러내면 음악이라는 소리를 기억하는 소음을 분명히 씨앗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점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음악적인 씨앗을 뿌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씨앗이 있고 그쵸? 아니면 몇십 년에 한 번씩 피는 특별한 꽃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제 여기 자리 잡으세요? 여기는 이제 한 5년 조금 넘었어요. 여기 있네요. 저 선생님 하셨어요? 아뇨, 아뇨. 지금 이 다큐멘터리가 이걸 주자리 찍고 있습니다. 재발매가 몇 번 됐는데요. 지금도 홍대 클럽에서 저 음악은 나오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마야왕인가? 엔딩으로. 그러니까요. 엔딩으로. 케이팝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음악의 깊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으로 다 표출이 안 됐어요. 그때의 노래들을 그중... 제가 하는 음악의 근간을 따라가 본다면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신중현 선배님의 음악이었어요. 이스準 둥 분노 다울 둥 아주 반복되는 어떤 기타의 프레이즈를 연주를 하면서 그 위에 계속 가사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탁 탁 얹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반복적인 걸 듣다 오면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이걸 본다면 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해님이라고 하는 걸 알아봤을 때 따뜻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담긴 우리는 철통한 종료 반복 태세부터 끝떡도 없이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을 지켜왔다 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왔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龍을 다해 holiday Kat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씨앗을 피울 사람을 많이 고민을 했잖아요 이 곡이 갖고 있는 메시지나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거나 역사적인 걸 본다거나 좀 뭐한 얘기로는 요즘에 아티스트들은 길어야 6개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요즘 음악을 하는 친구들은 너무 정보를 쉽게 취할 수 있고 지식은 많고 기술은 좋아지는데 그게 본인들의 삶에 인생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아도라가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도라가 아마 아도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방탄소년단 장날을 직접 쓰신 분이라고 하더라 오 진짜? 빅히트 뮤직이라는 곳에 작곡가로 입사를 하게 되어서 뭔가 아티스트의 이면에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해보고 싶었던 거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수로서 도전을 해보게 되었어요 BTS 노래 중에 봄날이라는 노래를 가끔 듣는데 좋더라고요 그 아이돌에서 들을 수 없었던 메시지 전달이 너무 잘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도라가 해님을 그렇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미국에 있는 어느 음악 학교의 학생들인 것 같고 지금 보컬 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보컬 분은 한 거고? 아 지금 이제 뭐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기타 전주가 너무 원코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가고 있네 눈물로 쏟는 애 웃으며 쏟는 애 높은 산에서 나를 손칫하네 따뜻한 애님 곁에서 우리를 살고 있구나 고맙네 제 uma arkadaş giving 제스카 WOLF me a show me the album now I loved it and listen to it I had no idea what the lyrics were or what it was about It just seemed like it was really beautiful and then it was it must be talking about some sort of relatable human topics that it didn't matter to me that I didn't understand what she was saying 그 친구가 먼저 저한테 자기가 이런 음악을 찾았는데 저한테 이걸 불러보겠느냐 그래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저도 그 친구들 때문에 이 음악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분의 음악을 그 한 곡으로 인해서 다른 음악도 좀 듣게 됐고 그렇게 됐죠. 하얀 물결 위에 말각게 비추는 It gets a place in their hearts quite easily because it's so beautiful. I didn't know what the lyrics meant and I didn't know much about her or the composer. But I feel that music communicates quite wonderfully on its own. If you sense that a song has a positive meaning it likely does. When I first heard it, his guitar playing, Shin Joon Young, his guitar playing is super minimal and it reminds me at the time it sounded very Korean traditional music almost. Like 가야감, 산어림, 크림 공석, 이문세, like these kind of... Yeah, also the lyrics. I feel like every line has an image. Like, 고요한 이곳에 나르는 새들이 나를 위하여 도래 부여주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endeов라 아직 뭔지 모를걸요 아직은 그냥 아 그냥 아저씨하고 음악 하나 할 거야 뭐 이런 정도 좋은데 이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리메이크를 하는 거잖아요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1차로 앞섰고요 좀 불안함과 꾸밈이 없는 곡에서 오는 그 울림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됐었어요 요즘은 뭔가 음악이 가다가 갑자기 확 변해요 저기 갔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막 극적으로 가고 그게 음악을 만드는 시작부터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 그러다 보니까 안에 뭘 채워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사라고 얘기합시다 메시지라고 얘기합시다 먼저 글이 먼저 나오고 글 위에 멜로디를 싣고 이제 우린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에 맞게끔 용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릇이 너무 커 크고 막 안에 뭘 남을지는 몰라 그릇을 만들어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 화려하게 만들어 한 벌 그냥 쭉 따르신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그냥 오늘 끝 끝을 여기는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네 하나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반절 반절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약간 이 느낌을 좀 더 잘 살려볼게요 좀 더 느끼하게 한 번 해볼게요 베이비 베이 저는 뭔가 예를 들면 그 해님이라는 곡도 곡을 세 살배기 아이한테 들려줘도 그 가사를 사실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내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 곡이 가진 진짜 정말 그 메시지 의미적인 메시지를 넘어서 그 곡이 가진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접시 그릇을 담겨야 되는 게 메시지지만 그 위에 이렇게 저는 에너지라고 덮어서 네 왜냐하면 뭔가 케이팝이 해외에서 유행을 하고 근데 그게 가사가 들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외국 사람들에게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메시지를 하나 더 포괄적인 의미로 그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함준호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몰라요 얼마나 어 importantly 얼마나 워우하 얼마나 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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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오늘 더운 만큼 자외선도 강하게 있구요 오후에는 오전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낮 기우는 서우리 이 31도 한 번 대전 30도 야. 철수 형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한번 틀었어. 우리 이태윤 씨가 앨범을 냈어요. 이태윤 씨가 앨범. 음악 듣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게 벌써 10년 전이야. 이렇게 놀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분명 엊그제의 일 같은데 5년 전이고 얼마 안되지 않았나 싶은 기억이 10년 전 일이고. 나는 그대로인데 세월은 어찌나 빠른지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나서 그 곡들이 이렇게 명곡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첫 곡 산울림의 안이 벌써. 가수, 가수야? 이러면서 연주 좀 하라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슜일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아, 배철수 선배님은? 야, 니가 가수야? 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주 훌륭한 뮤지션들 후배. 1988년, 성골의 팔집의 타이틀곡. 배철수가 타이틀곡을 양보한. 연주 중, 성골의 팔집의 타이틀곡. 저기로 더 드려야 되는데. 음. 아, 그런데 지금. 오늘 오신 것도 어떠세요? 더우셨죠? 예. 오늘 같은 날. 색상이 너무 좋아요. 빙수와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은데. 계절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이란 곡을 준비하셨는데.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바르게 들리고 그런 게 되게 신기했고 사실은 제가 스케치를 조금 해왔는데 들려... 핸드폰에 이렇게 분위기만 봐주시면 돼요 아, 맞아요. 너무 사운드로 채우는 거 말고 가장 먼저 끼어드는 게 이 테마가 되게 길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테마를 살려서 맞아 맞아 그럼 중간중간에 선생님 한 번 녹음해서 그럴까? 네 요걸 잘해야 돼요 이건 아주 로우파이한 소리로 녹음을 받는 거야 너의 목소리가 쫙 나오고 나의 암울한 목소리도 한 번 칠해준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사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사는 다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나는 음악을 어부로 삼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 하나의 암울한 목소리로 여러 사람의 머리로 나오는 곡보다는 정말 그 사람 한 사람의 감성을 그걸 오롯이 끌고 가는 곡들이 많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인구원 선배가 네가 이 음악이 보이니? 어떤 모습이 보이니? 넌 지금 뭐가 보이니? 그러면서 그... 그냥 하나의 멜로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한 표현들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형님 새벽 호수 호숫가의 피는 물 한 개처럼 쳐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내가 보여야 치는 거야 새벽 호숫가의 피는 물 한 개처럼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뭐야, 자식아? 이럴 수는 없잖아 공약하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음악을 한다는 것도 결국 우리는 대중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 가장 행복하고 따뜻하고 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프고 뭔가 진실을 찾아 나가고 그 시대의 어두운 면을 대변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제가 시인과 천장이라고 하는 시인과 천장 듀오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 시인과 천장의 시작도 가사말이 너무 아름다워서 같이 시작을 했던 거고 남들이 볼 때는 가사말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구조를 찬찬히 뜯어보면 아픔이거든요. 지금 현재 BTS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세대들의 아픔을 노래를 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 세대들이 공감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단지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것으로 끝났다면 지금의 아미가 존재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 기억되는 것들은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긴 음악들 요즘 음악 100대 명반에 다 노미네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면 단지 유행을 따라가는 유행가가 아니라 고등학교 장면으로 시작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한번 풀어주고 그리고 신나게 언제나 미친 장면 여자 풍경 같은 말 나의 말 나의 영혼 그걸로 아니면 애하니 우리 제가 이번 김민기 트리 비트 앨범 김민기를 재조명하는 음악을 가지고 벨기에하고 프랑스, 독일 이 세 군데를 다녀오는 것인데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분단의 현실과 아주 흡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와서 공감할 수 있었던 노래고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고 메시지가 힘이 있었고 예정했던 공연장의 규모보다도 더 넓혀야 할 만큼 혹시 최근에 이별을 겪으신 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저 정말 많이 위로가 돼요 네 그쵸 사실은 꿈은 늘 작곡가보다는 가수가 꿈이었고 이제 작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작은 학생일 뿐이다 보니 내 곡이 없다는 게 저는 이제 나도 내 곡 나만의 곡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대신 내일 인기가요 봐주셔야 돼요 열심히 해가지고 언젠가 만나서 고마워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아마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방학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거실에 있는 공용 컴퓨터가 있었어요 거실 컴퓨터라고 미디를 먼저 접하게 됐고 내가 그걸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음악을 접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건 쉬워졌지만 그것들은 다 도구의 일환이잖아요 뭔가 미디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이 내 영혼을 담아서 해야 하는 작업인데 저는 미디 음악에 영혼이 있다고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완전히 휴대폰으로 녹음한 소스고 근데 되게 좋아요 소리가 핸드폰으로 녹음한 건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치면서 욕을 잘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약간 저는 킬링 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살리고 싶었어요 이제 뒤로 갈수록 할머니가 자장가처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제가 잠에 들면서 꿈속에서 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그래서 점점 그 소리가 이렇게 물속으로 잠기는 듯한 그냥 효과를 좀 주려고 또 이제 제가 노래를 부른 건데 이게 그냥 들었을 때는 이 목소리에 걸게 되면은 도장난 무전기에서 나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 기타인가? 뭐 이런 싶은 되게 새끼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랑 이제 선생님이랑 주고받는 대화를 배경음처럼 깔아뒀고요 여기를 이제 하나님께 목소리 하나에도 정말 수많은 과정을 거치거든요 뭔가 밑 대역을 조금 깎고 혹은 밑에 대역을 좀 살려보고 이런 작업들을 정말 장인처럼 한 땀 한 땀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 번 아팠었어요 갑상선암에 걸려서 근데 내가 늘 해보고 싶었던 꿈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고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가치관도 변하고 지금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갑상선암에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스스로 깨우치지 못했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지금 오늘 일정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지금 아주 많이 피곤한 상황인데 가서 가수로 갔거든요 가서 노래를 했어요 죽게 살기로 했는데 좋았어요 그쵸 그쵸 저는 이미 사실 생각을 해놨어요 이거 언제 생각했어요 이거 제가 처음에 가이드 1절 분량으로 가이드를 해서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부터 이미 여기는 추상쌤이 불러주셔야 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이제 설득해야 하는데 책가 한 가지 책가 한 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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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저 도라예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바쁘셨죠? 바쁘셨다면서요? 저도 컴백 준비하느라고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진짜 유럽 다녀오시고 어제 자료 보내준 거 봤어. 수고했어. 아 들어보셨어요? 아이디어가 되게 신선했어. 그걸 썼더라. 아 맞아요. 그거를 썼어. 그거보다도 우리끼리 나눈 이야기가 네. 음악이 이렇게 신려서 가니까 네. 그게 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스케치한 것들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 근데 저는 선생님께서 기타로 이렇게 뭐터트 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상태가 너무 좋더라. 날 것 같고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긴 하겠지만은 선생님 그리고 제가 보셨겠지만 선생님 노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타트를 나눠왔어요 사실. 보셨죠? 보셨죠? 그거는 비디오가 너무 좋겠는데 끊겼네 제가 최근에 새로운 세대들과 작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요 그들도 그런 음악을 하면서 안에 가장 인간적인 본질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도라도 뭔가를 본인이 그 안에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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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소리가 계속 노트는 계속 같은거 반복되는데 네 코드가 바뀌다면서 코드가 바뀔 때마다 아 텐션이 계속 유지가 되서 뭔가 기분이 기분은 기분은 되게 복잡해지는거지 소리는 단순한데 이 단순한 것이 우리가 눈 딱 운전하면 그거 확 빠지잖아 그것처럼 얘는 멍해지면서 복잡해지면서 그죠? 그리고 빠져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말도 이렇게 그 해님이라는 곡이 이제 코드 진행이 단순해서 그런 기분이 느껴진다고 얘기해주셨던게 엄청 공감이 되더라구요 들을수록 이 코드는 계속 변하면서 얘는 계속 같은 부분 유지하게 되니까 재미있는 효과가 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도라이 세대와 내가 경험했던 세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전 세대들의 음악이 본질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의 전달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결과에 대해서 나도 많이 궁금하긴 해요 저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이 같이 불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었던게 쉽지 않은데? 아니 이제 약간 그런 그림이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첫 멜로디를 불러주시는게 되게 뭔가 나때는 이랬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되게 뭔가 나때는 이랬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몇세지 알겠어요? 저는 이제 26살 지금도 아래세대들이 불러왔어요 맞아요 어때 걔네들 울렸냐 진짜 뭘 먹고 자라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어떤 관점이었어요? 일단은 시작이 더 빨라지고 그리고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한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야 그런군요 음악에는 다양한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잖아 네 요즘은 컴퓨터에 많이 의존하는 프로듀싱이래 개념이 있다면 연주를 하는 사람 시앗을 싸놓은 봉투를 딱 펼쳤을 때 그때 어떤 습도인지 어떤 온도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딱 폈는데 그래서 코스마스 여기 몰랐어요 와 뭔가 너무 예쁘게 치장하고 완벽한 미인으로 나타나면 그것만큼 재미없는 것도 없거든요 음 결국 어떤 음악을 하든지 그 안에는 가장 사람다운 향기를 피우고 싶어하는 음악의 본질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음악을 하든지 그 안에는 가장 사람다운 향기를 피우고 싶어하는 음악의 본질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늘 그 자리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늘 그 자리에 그렇게 있습니다 한국어로 나.. 나.. 아아.. 컴.. 저.. 컴프를 조금만 더 땡겨줄래요? 프리앰플 조금만 더 땡겨줄 수 있어요? 팍팍! 아아아아.. 아아.. 에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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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요? 네. 조금 도입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쟤.. 딱 끝나고 나오는 거 하얀 물결 위에 하얀 물결 위에 밝게 빛을 태풍 밝게 빛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하 국백때문에 링크 마음대로 다 갔다 와 해버렸다 너무 와 찬물 너무 잘 어울린다 얼마나 좋은 곳이냐 태양빛 찬란하구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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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